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강만 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년에 횡재 운이 들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횡재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로또를 얘기하거든요. 로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횡재 수, 무엇을 해서 금전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하면 그게 다 로또 맞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꼭 로또라기보다 주식이든 뭐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 그래도 올해가 때 횡재 수가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1살 임신생 3자라고 하지만 올해는 이민년에는 범하고 상충살이 꼈다고 해요. 그래서 상충살이 꼈 거 하고 횡재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무슨 다 상충 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충살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횡재 운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생분들 31살 횡재라는 것은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심풀이로 로또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큰 건 안 돼도 담으 얼마를 맞아도 횡재지 그게 꽁돈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신 분도 그러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나 로또 좀 맞게끔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의 욕심이지.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로또가 그렇게 쉽게 맞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로또 맞아서 다 잘되면 되는데 로또 맞아서 진짜 큰 성공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이 금전의 운이 열려서 운세가 내가 좋아서 들어오는 돈이 횡재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39살 갑자생. 갑자생분들 하다 못해 내가 친구랑 같이 가서 별거 아닌 건데도 같이 뭐 말똥만 해주고 했어도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것도 횡재잖아요. 내 시중에 안에 돈이 없는데 써보라고 주는 거. 형제간에 주는 거. 부모가 너 이거 써보라고 너 그렇게 힘드냐고 뭐 해라 하고 진짜 돈 1천만 원 딱 주면 그것처럼 좋은 횡재가 어디 있어. 그렇죠. 다 그런 게 다 횡재 쓴 거예요. 그런 관련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병진생 마흔 원 일고. 부모가 재산을 어떻게 해서 준다든지 형제간이 뭐를 해보래서 이렇게 알선을 해서 갔다 한다든지 다 그것도 횡재거든요. 또 친구라든지 누가 같이 뭐를 해보자고 그래갖고 그 돈이 물꼬리 트이는 거. 바로 힘든 곱에 물꼬리 트이는 게 횡재거든요. 또 마흔 원 아홉의 가민생.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누가 어떤 일거리를 많이 갖다 준다든지 진짜 놀고 있었는데 일거리를 많이 갖다 준다든지 그럼 그게 금전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횡재가 아닐까요. 횡재라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어요. 멀리 갔다 보시지 마세요. 또 이제 시우는 두 살 시내생. 먹을농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먹을농이 많은데 지금 내가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큰 돈이 나한테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갖다 힘들고 그런다고 하여도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횡재수는 다 있어요. 꼭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살 시내생들이 지금 머리가 좀 똑똑해요. 똑똑해서 못 사는 사람은 아직 못 살지만 그래도 머리를 잘 굴려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갖다 횡재 운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갖다 열심히 하시기도 하겠지만 올해는 더불어서 더 횡재 운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시우는 세 살 경술생.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무엇을 해보자 했을 적에 다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어도 괜찮다는 것은 나한테 횡재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우는 일곱 살 이런 분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식 같은 거 아찌구찌 잘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딱 올라서 이렇게 딱 빼고 또 이렇게 그냥 그게 다 하락할 때에는 또 거기서 벌써 빠져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그래 그래도 주식에 큰 횡재가 있지 않을까 힘내시고. 그렇다고 그냥 너무 욕심내서 막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갖다 그러면 내가 집 대출받아서 할까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내 욕심이 과하면 항상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누구나 다 적당성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61세 뭐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집을 갔다 샀다가 되팔다든지 이래 갖고 금전이 생각지도 않게 올라서 그게 내 큰 돈이 되는 게 횡재 아닐까요. 또 66살 이런 분들은 그래도 활동력이 강하고 이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거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올해 귀인이 나와서 누가 어떤 물꼬리 있으면 뭐 나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셔서 마지막 운에 60여세 정료생이 올해 이민연의 마지막 같아 횡재 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보편적으로 이제 재물의 운이 상승해서 들어오는 해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가 돈을 주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거 잊어먹고 그냥 놔뒀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부풀러 있는 거야. 그런 것이 다 횡재거든요. 그래서 올해 횡재라는 것은 복권보다도 주택복권맞는 것보다도 더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상같다 로또복권맞듯이 다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또 로또 사시는 분들은 재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금전의 횡재 운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또 한 번쯤은 로또도 꿈도 꿔볼 만도 하겠죠. 이 횡재 운 이민연에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